오늘의 핫쌈 첫 번째는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했었던 배 씨가 배 씨도 말을 바꿨습니다. 말 바꾼 게 비단 김호중 씨만은 아닙니다. 법인카드 유형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검찰에서. 김혜경 씨가 음식각 등등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에 대해서 따로 나한테 준 거 없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다 지불된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어요. 김혜경 씨가 뭐 따로 개인 돈 준 거 없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갑자기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김혜경 씨가 현금으로 줬다. 그리고 내 판단으로 법인카드로 내가 결제한 거다. 김혜경 씨가 음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법정 증언, 기억이 안 난다,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등을 반복했습니다. 검찰 수사 때와 다른 내용을 진술을, 재판부는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네 차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김 씨가 줬다라고 주장하는 그 돈은 어디 갔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예산에서 음식 대금이 나간 건데 김혜경 씨 속이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 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가 돈을 줬고 자기가 그 돈을 챙겼다라는 진술,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을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음식을 먹을 사람이 메뉴로 정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자기가 정한다. 그러자 재판부가 듣다가 그러면 그 간장 소스인지 그 와사피 소스인지 소스는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한 것 같다. 아하,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말 바꾼 게 김호중 씨만이 아니다라는 논란이에요. 너무나도 의문투성의 진술을 돌연 바꿨습니다. 안용한 의원님. 지금 이 배모 씨가 하는 진술에도 앞뒤가 다른 모습점들 투성입니다. 예를 들어 그전까지만 하더러요. 자기가 김혜경 씨 몰래 법인카드를 긁었다는 거예요. 그럼 김혜경 씨는 그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왜 돈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기도의 예산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그걸 채워놓기 위해서 김혜경 씨가 결국에는 자기 돈을 줬다는 건데 자기가 그걸 다 입마에 포켓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검찰이 그럼 김혜경 씨는 대신 이런 거 결제한 거 몰랐냐라고 하니까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 누가 정하냐. 먹을 사람이 정하지 왜 누가 정하냐 하니까 나는 안 먹었지만 내가 정했다. 답답하니까 재판부가 옆에서 그럼 덮밥 소스는 누가 정했냐. 내가 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 위중 문제다라고 내 차례 경고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 출신으로서 예리하게. 전형적인 내가 대신 안고 가겠다. 모든 게 전형적인 내가 대신 안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고 가려면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이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음식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시킬 때는 돈을 줍니다. 비사한테 돈을 주면서 몸속 사오세요 하지. 먼저 한 다음에 후보를 하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죠. 먼저 돈을 주고. 먼저 주고 사와라. 나 이거 헤드빵 먹고 싶은 점 사올 수 있겠어?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한테 4.25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가서 사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비사한테 사오시할 때는 사온 다음에 돈을 주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먼저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한 10만 원 주면서 사오세요. 한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법인카드로 사가지고 그다음에 사가지고 오면 돈을 줬다. 그래서 그 돈은 내가 그냥 사적으로 유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찌 됐든 이런 진술이 바뀐 게 이화영 씨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선한 이유로 이런 법정이 나온 분들의 진술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분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연일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결국은 김 씨가 몰랐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 씨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진술이 바뀌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김혜경 씨가 뭘 사와라 뭘 사와라 라고 구체적으로 음식 얘기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 배 씨가 조명현 씨한테 지시한 거 보면 덮밥에 소스까지도 정하잖아요. 오늘은 고추장, 초장, 오늘은 간장. 그럼 김혜경 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소스까지 중간에서 다 정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스는 선호하는 소스가 있습니다. 솔직히 초장을 좋아하든지 초장과 간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간격은 크다. 그럼요. 그건 뭐 우리 저기 중국집에서 무슨 짬뽕 시킬 것인지 짜장면 시킬 것인지 간격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이 아랫사람이 알아서 선택한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럼 김혜경 씨가 굉장히 아랭이 큰 폭이 넓은 부인이거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굉장히 드문 일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는 강한 다짐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위증하면 안 된다라고 네 차례 경고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첫 진술 변경입니다. 번복입니다. 그런데 김지영 의원님 김혜경 씨의 과거 입장에서는 나는 다 돈을 지불했다. 이런 식의 해명이 없었어요. 김혜경 씨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런 해명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영원 의원님은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제가 불가피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다면 카드를 통상 주죠. 그렇죠. 자기 카드를 신호 카드를 주죠. 네. 개인 카드를 주면서. 하면서 변호사님도 이걸로 좀 식사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도 식사하세요. 이렇게. 부탁하죠. 그런데 법화로 사고 나서 현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이에는 개인 카드를 썼냐라고 좀 묻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얼마예요 하면서 현금을 줬다라는 것은 재상식으로는 조금 납득은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여태껏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지금 재판장에서 진술한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게 핵심인데 법화를 쓰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모시는 도지사의 부인을 속이고 법화로 썼는데 개인 카드로 쓴 것처럼 하고 돈을 10만 원 주세요, 얼마 주세요 했다라는 건지. 그렇죠.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아, 그랬겠구나라고 선뜻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도 위증하면 안 돼요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신 주장대로라면 도지사도 속이고 도지사 부인도 속이고 경기 동민도 속이고 국민도 다 속인 채. 그렇죠. 세금을 그냥 부인. 세금을 자기가. 그렇죠.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속이게 된 셈인데 재판부가 그렇게 여러 차례 물었는데도 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됐거나 그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다 감당하겠다, 내 책임이다라고 본인 주장하는 거니까 지켜봐야죠. 재판부가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또 다른 반대되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면 재판부도 아마 생각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여러분의 의견인데 상식선에서 이 배모 씨가 혼자 자의적으로 이렇게 다 안고 가려고 진술을 바꾼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외압 내지 지시는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질문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음식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가 상의하지 않고 지시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중간에 알아서 음식의 소스까지 정하면서 탁탁탁 조명현 씨에게 지시를 해서 음식을 갖다 배달시켰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김혜경 씨가 나중에 현금으로 줬는데 그거를 또 자기가 챙겼다라는 글쎄요. 개연성 떨어지는 이야기. 배모 씨와 조명현 씨의 녹취에 나오는 정원과도 너무나도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 녹취에서는 배모 씨가 조명현 씨에게 음식 등을 지시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왜 시키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생충이 산다라는 그때의 배 씨의 답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일까요?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앞으로 가버리잖아. 그 대기성이 없어 보여. 차가 여기 있고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쌤 가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왜 자기도 저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 씨도 모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춘 부의장님. 그런데 이제 와서는 법인카드 유용한 사실을 김혜경 씨가 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김혜경 씨는 모른다. 경기도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김혜경 씨나 이재명 대표는 연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게 나중에 돈을 받았지만 자기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김혜경 씨는 모른다. 부하 공무원에게 음식을 지시한 것이 맞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혜경 씨는 혐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김혜경 씨 모른 채 내가 다 알아서 배달을 시키고 소스까지 정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덜컥 녹취에는 자기도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이 배달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좀 맞아야 상식적으로 그렇구나라고 고개라도 끄덕일 텐데 혹시 그런 대목 찾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만약에 기생충이 산다 저 발언을 했으니까 방금 이번에 범복한 법인카드로 사고 나는 돈을 받았다. 그러면 많이 시킬수록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착복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생충이 살아서 난 너무 좋아라고는 지금 말하는 게 전혀 좋아하는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기생충이 살아.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시킬수록 본인이 착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거에서 드러나듯이 녹취록에서 드러나듯이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고 불쾌하다. 물론 조명현 씨랑 같이 착복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티를 안 냈다는 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진술의 번복이라는 게 결국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왜 번복을 했는가? 지금 원래 최초의 진술에 의해서는 그러면 김혜경 씨가 그렇게 막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도 어떻게 결제하는지를 왜 파악하지 않았냐 관리 책임의 문제를 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 책임의 문제마저도 지우려고 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핵심 참고인이자 또 공범으로도 취급받을 수 있는 이 배모 씨가 본인의 신뢰성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우리는 이렇게 말이 번복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재판부에서 위증 경고를 4번이나 했다는 건데 이 참고인으로서 자신의 진술의 신뢰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진술의 번복이 저런 내용의 진술이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김혜경 씨의 그런 관리 책임마저도 지울 수가 있는가?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배 씨의 진술을 믿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김혜경 여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힘을 약화시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지 저는 너무 짧게 보고 저는 번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저게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진영의 얘기라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진술의 번복은 똑같이 너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을 번복을 보면서 김혜경 씨는 잘못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김혜경 씨 측은 이 검찰 신문에 반발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 대목도 함께 보시죠. 검찰이 증인신문 때 텔레그라마에 빨래방, 샌드위치 방 등이 있었나 조명현 씨 진술에 의거해서 지문을 한 거죠. 법인카드로 카드 깡을 한 적이 있느냐. 세탁소, 식당 예약 등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배모 씨에게. 그러자 김혜경 씨 측은 기자들도 많이 보는 앞에서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것을 물어보며 쟁점화하고 있다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성치훈 부의장 김유정 의원님 언급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김호중에게 적용한 잣대를 같은 민주당 진영이라고 해서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그건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계속 김호중 씨 관계자들이 말을 바꾸면서 무언가 혐의를 줄여보려는 듯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배모 씨의 진술 번복의 어떤 구간, 구간, 구간마다 김혜경 씨에게 가는 혐의를 차단하려는 듯한 의도가 보인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먹힐지는 모르겠다라는 지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경 씨 무죄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혜경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서 가장 뒷받침을 될 수 있는 증인이 배모 씨거든요. 배모 씨의 진술은 어떤 신빙성. 왜냐하면 중간에서 메뉴 정해서 사다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조모 씨가 심부름을 한 거잖아요. 배모 씨의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인데 법정이 나와서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혜경 씨는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김혜경 씨가 나한테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해요. 김혜경 씨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현금으로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누구 말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법인카드로 한 다음에 현금으로 준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고 가끔가다가 샴푸를 사오면 얼마 들어서 하고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갈 때마다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또 현금 주고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현금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메뉴와 가는 건데 아까 우리 기생충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메뉴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메뉴 줘서 헤드팟 10인분을 갖다 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기생충이 사나 봐. 이런 얘기에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대에 서서 한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거 자체가 오히려 김혜경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웬만하면 지인이 증언을 하면요. 재판장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는데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회덮밥 소스 누가 정했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회덮밥 소스. 우리가 관장베이스, 초장베이스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김혜경 여사도 돈 준 적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와서 제가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엉뚱 생뚱언니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증언 제대로 하라고 네 분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판사는 이 배모 씨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김원중 씨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나와요. 왜? 현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매누를 자기가 정해서 이미 계산을 해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니까 또 매누도 내가 정했다고 거짓말 나오고 소스 누가 정했냐. 그것도 매누를 내가 정했으니까 소스 내가 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까 보도에 보면 논리적으로 봤잖아요. 소스 재판 판사가 훅 질문하잖아요. 해답법 소스도 그럼 본인이 정했냐라고 하니까 내가 정한 것 같다라고 보도에는 그 대목에서는 판사가 훅 들어오니까 약간 확신이 조금 저 보도대로라면 내가 정한 것 같다. 내가 정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한 것 같다.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또 거기에 뭔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수사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태도 보면 김호중 씨 사건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검찰에서 배모 씨도 조사할 거예요. 그럼 배모 씨에 대해서는 지금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증을 하고 있잖아요. 저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100% 유증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검찰이 저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조사하래요. 저건 100% 조사해요. 그런데 저 정도 유증이면요. 구속사안입니다. 저 정도 유증이면. 아마 검찰이 저 사안은 그냥 조사한다면 끝날 게 아니고 영장 청구할 거예요.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저 정도 명백한 유증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게 맞고 법원서도 실용 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게요. 저렇게 유증을 하면 유증 여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또 경찰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게 백모 씨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고 김혜경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증이 정말 본인의 위증이 아니다. 사실이다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더 다른 잘못된 일,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혜경 씨가 얼마를 줬다는 건지 현금을 받아서 어디에 보관했다는 건지 등등등. 또 더 많은 심부름을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의 심부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진술을 하고 있다. 차라리 난 모른다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런 위증은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좀 어리석은 전략 같아요. 하여튼 돌연 진술 번복에 대해서 오늘 나온 출연자 모두 다 모두 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적인 논평,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